김일권 양산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앞서 보도한 이형관 기자와 함께 취재한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니까 심층기획팀이 한 달 가까이 지금 김일권 양산시장 관련 취재를 해왔는데요. 시장 친인척과 측근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양산시 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먼저 수의계약이 뭡니까? 수의계약은 발주처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에는 양산시가 되겠죠. 임의로 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 계약의 일종입니다. 임의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별도의 공모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김 시장의 동서가 대표로 있는 정기회사가 김 시장 취임 이후에 건수로는 7배, 수의계약 금액으로는 14배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김 시장이 이런 업체와 자신이 관련이 있다,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무원들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밑에 공무원들은 해야 되고 정작 시장인 자신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 잃은 입장야말로 부하 공무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영예설지 의문이 가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이번 보도 이후에 양산시 공무원 우조 게시판에는 김 시장을 성토하거나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도 이런 공무원 내부의 반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기사를 보면 시장 선거 당시, 그러니까 3년 전이겠죠. 선거대책 본부장까지 나왔어요. 수의계약을 많이 따낸 업체들을 또 보니까 김 시장이 측근이 운영을 하거나 취임 직후에 설립한 업체들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서의 정기회사 외에 저희가 취재한 업체 3개의 업체의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김 시장 측근이거나 측근을 영입한 회사라는 점, 명목상 아들이 대표라는 점, 그리고 시장 취임 직후에 설립됐다는 건데요. 네, 측근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네, 명목상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업체는 김 시장 취임 당일날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의 전제 조건은 전문성과 경험인데요. 네, 그런데 이 시장 취임 이후에 만들어진 신생업체가 수백 개의 관련 업체들 중에 어떻게 공사 실적으로 2위, 3위 높게 랭크될 수 있는지 양산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납득이 되는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의 맹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체 기준을 만든 자치단체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와 경기도인데요. 이 두 자치단체의 대책의 핵심은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을 대폭 낮추는 겁니다. 우선 2016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든 서울시를 보면요. 우선 동일 업체와 계약 횟수를 연간 4차례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현행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췄고요. 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유서를 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적도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지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자체 평가가 궁금해서 지금 어떤지 직접 담당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서울시의 전체 계약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15% 늘었는데 전체 계약 액수 중에 수의계약 금액은 2.1%에서 억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기의 성과가 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더 엄격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는 올해부터인데요. 서울시보다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횟수는 연간 3차례 그리고 현행 2천만 원에서 절반으로 줄인 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수의계약 심사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담당 공무원이 최근 1년 동안 계약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반증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경상남도가 창고를 해서 차지해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산시가 이번 KBS 보도 이후에 문제의식을 좀 갖는 것 같아요. 특별감사에 나섰어요. 양산시가 어제부터 자체 특정감사에 돌입했는데요. 연이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감사에 참여한 인원이 모두 양산시 내부 공무원이거든요. 셀프감사죠, 사실은. 이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실 양산시장 측근 업체를 둘러싼 수의계약 의혹 문제는 지난 2018년이죠. 전임 나동현 시장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혹에 불거진 업체도 지금처럼 나동현 시장의 처제나 아니면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던 곳이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사람이 현 김일권 시장 선거 캠프에 썼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양산시장 측근 회사의 수의계약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죠. 김일권 시장 취임 후에 양산시가 맺은 수의계약 건수가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대략 한 8,300건 금액으로는 7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임 시장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액수인 거죠. 모두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양산시가 이번 기회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